거룩한 기도씨름꾼 존 스미스 존 스미스는 초기 감리교회에서 본보기가 되는 순회 지도자입니다. 그는 생애를 쏟아부어 하나님을 위하여 불태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미국의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30세가 못되어 죽었는데 존 스미스도 37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그는 매우 잘 알려졌지만 현재에는 잘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특별 집회도 없이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를 의지하여 어디를 가든지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했는데 몇 명씩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했습니다. 영어권의 교회 역사에서 거의 매일 오직 기도와 단순한 설교로 그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 스미스는 1794년 1월 12일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존 웨슬리가 죽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본국 선교사인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두 살 때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음날 아침까지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부모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6주 동안 그의 아버지는 거의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존은 살아났고 아주 어려서부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은 1812년 4월, 그러니까 그가 18살 되던 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는 성경을 30장을 읽었으며 그것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권의 서신서를 암송했고 쉬는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기도 시간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1816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기록한 사람은 그가 넘치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존은 누구든지 성화를 경험하면 그는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존은 그의 사역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주님의 많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임재는 개인적인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존은 초기 감리교회의 거룩한 기도 씨름꾼이었습니다. 종종 그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몇 시간씩이고 기도할 때 그의 서지의 마룻바닥은 눈물로 젖어있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내 영혼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최근에 나에게 씨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들을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은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현재적이면서도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복음은 완전 구원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헛되게 구할 수 없는 믿음을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 수고, 굶주림, 갈증 그리고 이것을 항상 원합니다. 존의 본보기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모든 분노, 안달, 교만, 악의 등에서 해방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다같이 예수님 안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우리 다같이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아기 구주를 묵상하며 겸손합시다. 우리 다같이 그분에게 귀를 기울입시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노라. 그리고 겸손합시다. 우리 다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분을 바라보며 겸손합시다. 우리 다같이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느며 그분이 땅에 엎드려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라고 기도하신 그분을 보면서 겸손합시다. 우리 다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겸손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을 가집시다. 조는 성령이 부어지는 비결은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번창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기도의 영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수단으로는 비범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부우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 그에게 충분한 기름 부음과 많은 열매가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는 1818년 4월 7일에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제 영혼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귀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도의 영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기도회에서 6명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일 밤 저는 요한복음 9장 사절을 근거로 장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회 후에 주님은 3명을 자유케 하셨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는 3주 후 부모님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 번 누렸습니다. 저는 죄의 구원을 위하여 감히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5. 부모님이 교인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단순한 믿음의 행위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는 끊임없는 그 마음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화된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쉬지 않고 누리기 전에는 쉬지 마십시오. 보다 깊은 세례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치십시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의 감동시킨 같은 성령을 느끼십시오. 5.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볼 것입니다. 조는 1818년 12월 22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보다 깊은 세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에게 간구합시다.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을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 그분은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셔서 산들을 부수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존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을 찾아다닐 때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한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특별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내. 우리는 영혼들의 회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원했던 결과가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거의 쉬지 않고 밤낮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호소했는데 특히 영혼구원이라는 엄청난 사역에 자신의 부족을 털어놓았습니다. 때때로 그가 교회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문자 그대로 고뇌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의 탄생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존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들의 입장으로 놓아야 합니다. 당신도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기도해야 하고 당신의 말은 그들의 진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존은 다른 사람들의 죄 가운데 대신 들어갔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상태는 그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비극과 불행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그는 종종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는 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존은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매일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존의 동역자인 켈더 씨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존이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울어서 눈이 부어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중한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존은 병자들을 즐겨 방문했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내가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은 채워졌고 또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이 보다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환란당한 자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특히 예수님도 환란당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동정심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동정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동정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 그리하면 나도 당신처럼 다니면서 선을 행하겠나이다. 존에게는 아이들까지도 그를 사랑할 만큼 커다란 친절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특별히 좋아하여서 그에게 매달렸으며 그도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를 닮았고 예수님도 닮았습니다. 교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존은 성령의 역사로 부응이 일어난다고 믿었으며 더 나아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그리고 한없는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부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깨뜨리는 도구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뚫고 나와서 부응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부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도 가장 미미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할 줄만 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부응이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흔히 부응은 아픈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존은 기도에 능했으며 그에게 맡겨진 모든 순회 전도 지역에서 1818년 이후 브라이튼으로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존은 그의 일기에서 종종 부응회의 영적 결과들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826년 10월 7일 내가 커더스에 도착한 이래 수십 명이 자유를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레클리프에서 축제 주간 동안 약 30명의 영혼이 평안을 찾은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화요일 기도회에서 5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2년 전 하이스넨은 어떤 신도회도 없었다. 이제는 교회에 50개의 신도회와 10개의 임시 신도회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 1827년 3월 22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 계절에 약 450명으로 추산되는 임시 회원이 생겼다. 수고하고 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사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내가 지난번 그곳에 있을 때 20여 명이 평안을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 하나님은 거의 마을 전체를 흔들고 계신 것 같다. 오랫동안 사막과 같은 렌토는 이제 새롭고 푸르다. 신도회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버튼도 마찬가지이다. 벌웰에서 지난 월요일 밤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설교했다. 2명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8명 내지 10명이 평안을 찾았다. 화요일 올드 베스포드에서 한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12명 내지 14명이 평안을 찾았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한 달 후 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월 24일 올드 베스포드에서 지난 주일 밤 16명 내지 18명이 완전 성결을 얻었으며 8명이 용서받았다. 헬리펙스에서 10명 내지 12명이 평안을 찾았다. 어젯 저녁에는 2명이 용서받았으며 1명이 깨끗하게 되었다. 사역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기도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후 약 한 달이 지나서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5월 19일 지난번 내가 노맨턴에 갔을 때 12명이 평안을 찾았다. 다음날 저녁 큰 갈등이 있은 후 12명이 구원받았다. 나는 이번 주에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30명이 자유를 얻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에퍼스톤에서 9명 내지 10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다. 지난 주일 나는 주일학교에서 소렐시에 설교를 들었다. 내 생각에 약 20명이 자유를 얻었고 몇 명은 각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달이면 달마다 존은 그런 결과들을 기록했는데 1827년 7월 11일에는 올드 베스포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약 600명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으며 그뿐 아니라 약 300명은 임시 회원이 되었다. 존 스미스는 부흥에서 강력하게 역사한 성령의 일을 1829년까지 기록했는데 그 해에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사역에서 쉬는 기간에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매일같이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다. 존 스미스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성결하게 되기를 갈망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이라는 값을 지불하면 누구든지 영혼들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곳이 맡겨지든지 그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존은 브라이튼에서 윈저로 옮기고 거기에서 182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새벽 5시에 매일 기도회를 가졌고 주일에는 저녁 예배 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는 단호하고 풍성한 기도회를 갖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이 보여준 삶이 도전이 되어 일으킨 그룹이 있었는데 존은 그 그룹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기도회 싸움에서 그와 함께했습니다. 존은 어느 목사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오. 당신이 그 뜻 안에 완전히 그리고 언제나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오. 십중팔구 당신은 무릎을 꿇고 아니면 보조 앞에서 얼굴을 묶고 몇 시간이고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 굴복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 남자답게 행동하시오. 빛 가운데 거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큰 축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활활 타오르며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면 당신은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한 또 하나의 값은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그가 육체적으로 과로한다고 염려했는데 그가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그에게 좀 더 건강을 조심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그런 걱정을 듣는 순간 눈물을 와락 쏟으면서 문자 그대로 슬프게 흐느꼈습니다. 그는 길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의 말은 모두 옳아 나는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멸망하는 영혼들의 상태를 그처럼 보여주셨으니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나의 형제여 자네들 주변을 둘러보게 자네들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처럼 보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후 며칠 사이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약 70명이 죄 용서에 확신을 얻었고 60명이 성교를 체험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건강은 1823년 후반기에 쉴 새 없는 수고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쉬기 위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자 그는 목사에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건강도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설교 중에 그의 영혼은 너무나 뜨거워져서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재단에서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쉬려고 했으나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은 과거보다 그를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심각한 열병이 존의 동네에 퍼졌고 그는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다가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문의 결과 나는 하나님에게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가정기도회에서 축복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고 그분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존이 영혼들을 위하여 지불한 세 번째 값은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성령에 의하여 죄를 깨우친 사람이 존의 집에 찾아와 상담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또 죄와 죄의 습관에서 해방될 때까지 세 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술집 주인이 사업체를 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존이 집에 있을 때는 혼자서 몇 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그의 아내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는 성경 읽기, 성경에 대한 설명, 특별히 달콤한 가족의 찬송, 기도 시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때는 얼굴을 바닥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종종 서재 마룻바닥에 상당한 부분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한 고뇌 존이 1825년 노팅엠 지역을 책임 맡은 직후인 어느 날 아침에 한 친구가 그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낮과 밤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노팅엠과 그 인근에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녁에 몇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보니 그가 크게 의기소침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죄 많은 모습을 생각했고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수치스러운 삶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존이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죄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심한 통곡으로 고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고뇌가 너무나 커서 부인은 그의 고통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 광경을 참아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의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서 놀라움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제지하면서 멈추게 하려 하자 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가서 무릎을 꿇고 백성의 가증한 악을 위해 울며 탄식하세요. 거의 두 시간 동안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 뒤에는 임박하는 부응의 징조가 따르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2주 후에 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타락한 자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으며 깨끗하게 하는 역사 회원들의 성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일 밤 칼톤에서 20여 명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았거나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 월요일에는 헬리펙스 교회에서 훨씬 더 놀라운 저녁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네인톤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소망 없는 영혼은 없다. 존은 소망 없는 영혼은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이마나 죽어가는 여인이 저주받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그녀와 몇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또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아무 유익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극류를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강하게 항변하면 할수록 그는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또 한 번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은혜스럽게 임재하고 있을 때 어느 환한 남편이 교회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불렀습니다. 메리가 여기 있지? 나오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존은 설교를 중단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저 사람에게 대소서 그의 코에 발고리를 꿰고 그의 입에 자갈을 물리소서 그리고 그는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존은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깨우친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이 다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회심시키셨습니다. 존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부인과 교회의 다른 여인이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로잡힌 것을 보고 존과 합세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였고 그는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했습니다. 존은 이 세상의 삶을 맞춰가면서 성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그에게 귀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른 땅이 싱그러운 소낙비를 갈망하듯 축복된 진리를 갈망하는 듯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쯤 1831년 9월 24일에 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주님은 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축복하셨다. 그분은 거듭해서 나를 그분의 복된 성령으로 넘치도록 세례를 주셨으며 나의 마음 속에서 노래들을 이끌어내셨다. 나는 강한 성인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묵상하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는 확실히 성령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영원히 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아멘 아멘 존 스미스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우주적인 사랑 곧 하나님과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깊고도 강하며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 세상에서 전하려는 그의 지속적인 그리고 영원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누가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충분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울 것이 없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참미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존은 마지막 몇 주간은 종종 환희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그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몇몇 목사가 11월 3일에 존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천국이 그의 방을 가득 채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죠. 나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사 둘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존이 십중팔구 한 시간 안에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이해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선생님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다. 미소가 존의 얼굴에 지어졌습니다. 그의 머리를 베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때가 1831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는 37세에 불과했지만 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존 스미스의 축복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그를 인하여 그리고 그의 낙타 무릎을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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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